뭐? A, B, C, D, E G? F, G, H 아... 아... 아 이건 점토 같은 건데 점토? 아... 나무색이랑 비슷해 어? 나무색 나무? 응 아하... 조마티! 잘한다! 혜선이가 너한테 뭐라고 해? 성훈이? 오빠! 되게 맞췄습니다 잘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? 잘해보았습니다 잘해보았습니다 오빠가 떨어졌다 승훈이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화이팅! 그래 고마워 자 승훈이 잘해주세요 가겠습니다 시작! 승훈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황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누구지? 왜? 승훈이 아니 그러니까 왜? 왜? 저기 시골가서 맛있는 거 해다주시는 꽃감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말고 그렇죠 할머니 말고 누구지? 할머니 말고 너 메리야스의 여기 황금목걸이 네가 따라했잖아 누구 따라했지? 할아버지 맞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멋지시네 엄마 목이 길는데 동물이 기린? 어 그렇죠 너 창동 되게 잘한다 승우야 하트 아니 그러니까 승우야 할아버지 맞았어 이빨라 가윤 누나가 다니는 건 학교? 그렇죠 그거 완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자 빨리 빨리 엄마 주삼 아 주삼 아 주삼했어? 완전 잘한다 너 빨리 오세요 어 감기 걸렸어 뭐 나오지? 코 어 그걸 뭐라 그러지? 건물 맞았어 최고 멋쟁이 최고 멋쟁이 최고 멋쟁이 우리가 오늘 싸운 거야 토마토 말고 김밥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승우야 밤이야 뭐 해 자야 돼 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어 꿈 꿀 때 뭘 뭐를 자야 꿈을 꾸지? 음 꿈을 꿀 때 뭐를 자야 꿈을 꿔 잠 아이고 아 돌려 돌려 미안 미안 잠이었어 잠 엄마 그런데 어 날아다니는 거야 나비? 새 새 새 비둘기 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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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누굽니까? 김원성 스페이드 퀴즈 1등 해본 적 없으시죠? 두 번 했어요 어 참네요 토이 다 몸에 콩나듯이 아하 자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얗게 나가지 이낌 이낌 간주 너무 좋아요 좋다 임원? 땡땡땡 내가 회장이어서 갔다 왔지 임원연수? 아니 임원회의? 1박 2일 동안 수학여행 아니 수영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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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25 때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주러 왔지 인천의 동상 미국 장군 이름 이순신? 아 이순신 미국의 장군이야 담배에 팔이트 딱 물고 그 첫 글자가 뭐야? 첫 글자가 에 소주 말고 또 하나 있잖아 맥주 어 그 맥으로 시작하는 거야 맥 아 어 메가 메가 뺄샘의 반대가 뭐야? 메가덧 그렇지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빼기 어 반대가 뭐야? 빼기의 반대? 덫은 덫 덫 덫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아빠 일본 일본에서 막 선물을 보내주잖아 근데 팬클럽? 어 어 뭐 그걸 이렇게 에 길을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가는 거지 어 어 돌아가지 않고 골목 골목 길넘을 위해서 파이 원 뭐가 있어? 원 못을 구해라 어? 못을 구해라 아이 귀까지 낳은 멤버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걸 뭐라 그래? 도로 어?